돈복의 기운이 천지 사이에서 박힘없이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이 내린 가을 들판은 모든 장애물과 다양한 방해거리들이 사라진 깨끗한 공간을 상징합니다. 이때 나타난 황구는 땅속 깊이 숨겨져 있던 재물운이 터져나오는 그런 순간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청룡의 그 하늘의 그 기운이 위에서 돕고 또 황구가 그 땅을 파면서 그 땅 밑에 그 숨겨진 재물의 그 부활을 드러내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또 돈복이 폭발적으로 그 솟구칠 수 있는 그런 그 강력한 또 신호를 우리에게 주기에 또 모자람이 없는 것이죠. 이런 그 돈복이 강력한 또 신호에 어울리는 또 이날 그 로또를 구매하실 때 그 참고하시면 좋은 그 행운의 방위는 남쪽입니다. 여러분들 그 계시는 그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그 행운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런 그 무술일진이 그 행운을 암시하는 그런 강력한 그 증조가 많이 담겨있는 날이라면 무술일진에 나타난 이 황구는 또 보호의 그 속성도 강합니다. 이 보호 속성이 그 청룡의 해라고 하는 그 행운의 암시와 또 만나게 되니까 이때 그 보호의 그 힘은 더욱 폐가가 될 것입니다. 설이가 그 내려서 대지를 그 덮었을 때 이는 또 과거의 그 모든 그 문제와 불운이 정리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그 재물의 기운이 그 깨어날 그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강력한 그 증오가 되어줍니다. 그런 환경을 또 황구가 그 위를 그 걸으면서 이 재물운의 문을 열고 또 올해 같은 이런 청룡의 해에는 또 청룡이 하늘에서 또 재물복을 내려보내는 그런 날이 바로 무술일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무술일진에서는 재물의 그 기운, 돈복 터질 그 기회가 더욱 강한 날입니다. 재물을 끌어당길 그 준비가 된 또 사람이라면 이런 날 또 돈복이 강력하게 그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런 날에 어울리는 또 이날 해주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술일 복덕 여의라고 마음속으로 두 번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터지는 재수있는 황구의 날 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